들어오자마자 발견 송상왕 두개 하나 고위로 올라가면 쭉 저기 요 놈 두개 아주 크게 됩니다 이놈 딱 가겠습니다 땄습니다 둠툼해요 톡톡톰톰하죠? 오케이 이놈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런거 송상왕 이런거 가져가죠 이것도 딱 붙으면 오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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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차요 이것도 발라찼거든요 색깔 이쁘죠? 이런거 가져가면서 아무거나 안간다 또 하나 발견요 송상왕 아 색깔 좋습니다 색깔 이뻐요 그리고 지금 잘 말렸어요 에이씨 방 끓여놨다 아이 색깔이 이쁘고 잘 말렸어요 지금 잘 말렸는데 가벼워요